부동산 돈 맥 철길 따라 흐릅니다 근데 여기 운정은 경의선 gtx 3호선 철도 호재가 무려 3개씩이나 이런 입지 물어볼 것도 없이 훌륭한 상권 근데 진짜 돈 되는 상가는 어딨냐구요 여기 좀 보세요 4층 260평 피부과 6에서 8층 1500평 대형병원 그리고 12층 대형 사무실 입점 확정 어때요 믿음이 확 가시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운정의 중심 월드타워 10차 내친김에 업종까지 추천해 드릴까요 1층 수제버거 휴대폰 카페 2층 프랜차이즈 외식 미용실 애견샵 9에서 10층 요양병원 대형 학원 11에서 12층 필라테스 요가 클라이밍 각종 사무실 서둘러 문의 주세요 운정력 돈 되는 상가 월드타워 10차 뿐이니까요